네, 안녕하세요. 지지투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7포인트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상승을 보였죠. 나스닥은 2.4%나 287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S&P500 지수도 79포인트나 2%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네요. 어제 다우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죠. 네, 어제 미국 경제지수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려가지고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20%까지 보이다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5포인트 상승을 마감을 했네요. 코스피 지수가. 네, 차트를 먼저 보면 코스피 지수 잘 올라가다가 5일선 이탈 했을 때 조심하라 하겠죠. 빠질 것 같다고. 결국은 빠져가지고 거의 60인 설까지 왔다가 60인 설은 깨지 않고 오늘 5일선에 간신히 걸터 앉았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은 시장이기 때문에 화요일장에 다시 또 깨고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5일선을 다음 주 화요일 날도 깨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대응하면 됩니다. 어떻게 움직여지나. 지금의 차트가 그냥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봐서 확실하게 상승으로 가능한지 아락으로 가능한지 확실하게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파생은 조금 크게 베팅을 해가지고 크게 먹으면 됩니다. 네, 종목을 보면 먼저 삼천리. 오늘 거의 장주에 상악가 쳤었죠. 아침에 동시구가에 잡으라겠는데 상악가 칠 거라겠는데 장주에 상악가 쳤습니다. 서울가스도 추천했는데 어제도 추천했었죠. 어제도 추천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부회에 걸렸었는데 어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오늘은 삼천리는 상악가를 쳤었고 서울가스도 장주에는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8종목 중에서 제가 추천한 게 삼천리가 1등을 했어요. 종가를 보더라도 제일 높잖아요. 상승률이 22%가 넘고 서울가스는 13%, 나머지는 2%, 2%, 8%, 커봐야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8종목 중에서 추천한 한 종목이 1등을 했다는 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만큼 종목을 볼 줄 안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천리가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고 15만 3천 원에 마감을 했네요. 오늘 100주만 잡았어도 첫 부회에만 매도했어도 100만 원 수익, 상악가에 매도했어도 300만 원. 엄청난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리딩만 추천해가지고 GNC에너지가 오늘 상악가, 호재가 뜨면 상악가 마감했죠. 3,600원 저가에 매수하고 4,000원까지 오면 일부만, 30%만 치고 받고 하라 했는데 올골은 상악가를 쳐가지고 다음 주 상황은 봐가지고 분할 매도 하라 했습니다. 좋은 종목은 기다림이니까 상악가를 주잖아요. 안심 종목은 여러분들이 특히 A급은 틀림없이 상악가를 주고 지수가 많이 빠져도 걱정할 게 없고 빠지면 더 사면 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애플은 H2도 결국은 좀 빠졌지만 두 번 상악가, 거의 두 번 상악가 해가지고 대박을 먹었잖아요. 어제, 네, 천모, 만주만 잡았어도 만주라 하여야 1,300만 원이에요. 거의 600만 원 넘게 먹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입니다. 1,300만 원에 600만 원 수익이면. 네, 그리고 또 저번 주에 리딩만 추천한 에코에너지, 에코에너지 상악가를 쳤습니다. 네, 좀 GNC에너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GNC에너지는 오늘 배수하신 분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수익권이니까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높게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엄청 올리고 시작한다 그러면 70%는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30%는 지켜보고 있다가 상악가 못 치면 매도하고 그리고 만약 빠진다, 매도를 하고 상악가 치면 또 홀딩하면 돼요.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프레이션, 에치지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엄청 높이 시작했잖아요. 거의 상악가 근처에서. 그럼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70%는 절반을 매도하든가 한 70% 매도하고 상악가 못 가고 위에서 힘겨워하면 전부 매도하면 되고 상악가 치면 나머지 홀딩하면 돼요. 그리고 GNC에너지도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에코,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도 저번 주에 리딩만 추천했는데 또 상악가 쳤으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월요일날 높이 시작하면 70% 매도하고 나머지는 지켜봤다가 상악가 못 가면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최대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르잖아요. 제가 추천한 종목이 대박조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브이 첨대한 소재 마냥 단기간에 10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에 흔들만 갔어요. 10배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갖고 있고 확률적으로 볼 때는 10종목을 예를 들어서 급등이나 상악가를 치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한 마노바이오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등은 보였지만 중간유가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기 때문에 계속 상악가 치는 게 아니라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라겠는데 이런 식으로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대응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웅이 좋으면 대박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틀만 상악가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세 번 먹으면 이런 거 한 번 먹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 제가 천만 원 가지고 갈 때 한 달에 생활비 400 쓰면서 1년 후에 계좌가 1억 6천 됐었어요. 2005년도에. 네. 2004년도인가 5년도에. 그 정도로 됐었는데 이런 종목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잠한 거 이런 거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급등 중. 바로 들어가면 상악가 빨리 나오면 일주일 안에 아니면 늦어봐야 한 달 안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상악가 두 번씩 먹으면 천만 원 가지고도 이번에 천만 원 들어왔어 노릇백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천만 원 이상 버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만 열심히 찾으면 여러분들 주식에서 천만 원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등한 거 또 이화전기도 대박이 났지만 거기에 매수과에서 엄청 빠졌었어요. 거의 600, 700원 매수과인데 거의 400원까지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거의 손실률이 엄청나요. 30%가 넘어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은 더 사면 된다겠죠. 대박이 났잖아요. 저가 대비. 5배가 갔어요. 5배가. 저가 대비는 5배가 더 갔고 평균가 대비는 5배가 더 갔습니다. 대박이 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함부로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도 5유소만 안 깨면 계속 들고 있으라겠죠.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들고 있어야 하면 되고 절반을 일단 매도하는 게 좋아요. 한 두 번 상한가를 치면 왜냐하면 다 이렇게 가면 들고 있으면 되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많아 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상한가 치면 70%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다가 아이는 전부 매도하고 5유소만 안 깨면 계속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씩만 상한가 먹어도 한 세 번 먹으면 이런 거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수익이 났다. 그러면 챙기는 게 좋습니다. 가스텔 빠작도 오늘 뭐 대박이 났죠. 또 추가 상승 보이면서 거의 뭐 만원 가까이 찍었네요. 세 번째 큰 수익을 주네요. 6천 원 정도에는 매수하라 했는데 이것도 5천 원 거의 초반까지 받았으니까 손실류로 보면 15%까지 손실받다가 대박을 주잖아요. 가스텔 빠작. 세 번이나 큰 수익을 줍니다. 세 번이나 가스텔 빠작. 그리고 오늘 또 대한제당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대한제당. 대한제당은 작년에 뭐 대박을 본 종목이잖아요. 300%까지 수익을 보고 엄청난 수익을 봤는데 요번에도 4월달에 올라가네요. 저 작년에도 4월달에 대박이 났었는데 결국에는 뭐 3천 원 아래에서는 매수하라겠는데 2천 5백 원 찍고 계속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오면 절반은 매도하고 또 빠지면 매수하고 리딩망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 잡으신 분의 영역이에요. 위에서 잡으신 분은 올라갈 때 쫓아가면 빠지면 또 심리가 무너져요. 손절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 어렵죠. 항상 주식은 바닥에 있을 때 잡아가지고 급등이 나올 때 편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상하가 치는 것도 많고 어제도 대박이 났고 그리고 ELW도 오늘 선물 차트를 보면 여기서 매수하라겠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오늘 거의 뭐 따불 가까이 갔습니다. ELW도 오늘 미국 주식이 오늘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때 콜 들어가신 분이 많을 것 같던데 거의 뭐 물렸을 겁니다. 오늘은 콜보다는 푸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콜보다는 푸시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아마 올랐어도 그래서 푸스 들어가라고 해서 수익이 나서 매드에서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고 후원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멤버십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정모로 콜센터 해놓기 때문에 좋은 정모로 대응하시고 또 주식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게끔 설명을 하니까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하잖아요. 만팔처럼. 그리고 리딩 원하시는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렴하게 리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안 하면 조금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제대로 배워가지고 쉽게 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프라인 교육 한 달에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배우는데 한 30억 넘게 들어갔어요. 제가 사업했던 거 거의 고생도 엄청나게 했고 여러분들은 몇백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보 때를 돈 엄청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까먹은 건 까먹은 게 아닙니다. 건물 팔아라 까먹고 아파트 4채 팔아라 까먹고 사업체 3개인가 4개인가 5개 했던 거 팔아라 까먹고 현금 있는 거 다 까먹고 지금 돈으로 하면 1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당시 한 30억이니까 거의 한 30년 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몇백 주 배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부럽다고 은혜했습니다. 배우고도 배운대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열심히 종목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야 됩니다. 교육은 5시간이면 끝나요. 완벽하게 끝납니다. 대학 교수님도 연구소 연구소 분석가님도 증권회사 전문가님도 깜짝 놀라고 인정하고 갔습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주의투자는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까먹을 확률이 90%예요. ELW는 지속을 모르면 99.99% 까먹는 거고 오늘도 삼촌일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뭐 대박은 종목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말 편히 쉬시고 이번 월요일날 휴장이죠. 3일간 쉬기 때문에 푹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은 일요일날 내 똑같이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데 18,000원짜리부터 12만원까지 있거든요. 아무거나 가입해도 됩니다. 방송 보는 거 똑같아요. 다만 오프라인 교육 받을 때 제일 높은 거 가입하신 분은 할인 금액을 5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낮은 건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받을 것 같으면 제일 높은 거 가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교육부는 55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은 385만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나야 되는데 6개월 동안 12만원짜리 가입하면 72만원 여러분들이 멤버십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할인 혜택은 거의 195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만원 이익이죠. 네. 여기 뭐 급등이 많이 나오니까 수익을 내가지고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550만원 할 때도 전부 다 수익 500만원, 1000만원씩 오늘도 뭐 단타 들어가가지고 300, 400씩 벌으신 분 계신데 어제는 1000만원씩 벌으신 분도 계시고 550만원 할 때도 전부 다 아주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렴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했고 돈보다도 심리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여러분들은 다 시간이면 매우지만 저는 5년이 걸렸어요. 연구하는데 5년이 잠도 안 자고 연구소 차려가지고 5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요일날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